안녕하세요 맛집 음식 전통주를 사랑하는 술 있는 청년입니다. 장수막걸리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막걸리입니다. 이 막걸리를 만드는 회사는 서울 탁주인데 사실 장수막걸리 유명한 만큼 뭔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식상한 인기가 엄청 많지는 않은 느낌입니다. 그런데 이번에 서울 탁주에서 젊은 분들을 겨냥한 달빛유자라는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. 그런데 이 달빛유자 막걸리가 출시 100일 만에 누적 판매량이 10만병을 돌파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달빛유자를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달빛유자 수면팩이 첫밭다로 나오는 안타까운 일입니다. 달빛유자 대기업 막걸리 양조장 제품밖에 CU와 GS에 입점해서 이 막걸리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도수는 6도이며 가격은 750ml에 3,900원인데 일반 장수막걸리가 1,000원 초반대니까 가격이 무려 3배 비싸... 네 안녕하세요 장수막걸리로 유명한 서울 탁주의 신제품 달빛유자입니다. 대기업 제품답게 지금은 GS, CU 각종 마켓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. 장수막걸리하면 딱하고 아스파탐이 떠오르는데 이 친구는 아스파탐 대신 천연감미료, 걸뿔, 그리고 고음유자가 첨가됐어요. 아스파탐, 호모로가 많이 갈리는데 전 사실 아스파탐 나쁘게 생각 안하거든요. 아스파탐 첨가된 만큼 저렴해지기도 하고 술은 개인 취향차라서 아스파탐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장수막걸리 제품인데 아스파탐 안 들어갔던 건 이 회사에서도 꽤나 신경 써서 이 제품을 만들었다는 게 느껴져요. 이름도 달빛유자고 뭔가 진짜 딱 젊은 감성이 느껴지네요. 다만 이 병이 기존 제품이랑 똑같아서 디자인 점수는 마이너스. 예 이제 향 바로 맡아보겠습니다. 킁킁! 오 이거는 진짜 막걸리나 술향이 여기서 하나도 안 나요. 맡으면 시큼한 유자향에 달달한 향이 딱 섞여서 뭔가 기분 좋은 과일향수 막 맞는 느낌이에요. 개인적으로 유자 섞인 바나나 우유향이 머릿속에서 딱하고 떠올랐습니다. 향 맡으니까 사실 이게 장수막걸리 제품이라 이게 되게 보편적이잖아요. 장수막걸리는 그래서 별 기대가 없었는데 이거 향 맡으니까 기대가 좀 생기네요. 달빛유자 줄여서 달자. 맛이 달자 해서 달자. 말이 되는 소리! 네 일단 따랐는데 따랐을 때 탄산도 꽤나 올라오고 막걸리 색 보면은 유자색처럼 막 노란색은 아니고 일반 막걸리 색... 네 이제 기대하는 시간인데 바로 마셔볼게요. 아... 와... 오 이건... 이건 진짜 리얼... 이건 진짜 리얼로 음료수다. 진짜 음료수다. 진짜 막걸리 텁텁한 느낌이나 술맛은 하나도 안 나요. 진짜로. 그냥 탄산 섞인 시원한 맛있는 음료수입니다. 산뜻한 유자 맛도 약하지 않게 잘 나고 달달함도 은은하게 나고 술이 뭔가 굉장히 가벼우면서 맛있습니다. 여성이나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맛인데 뭔가 시큼한 유자 맛떡에 해가 겁나 생각나네요. 3900원이니까 가성비도 꽤 잘 빠졌고 물론 살균탁주라서 생막걸리 막 생탁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어찌됐든 편의점에서도 팔고 가격도 3900원이니까 적당하고 맛도 가볍고 접근성이 일단 좋잖아요. 손술에서 괜찮은 옵션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. 장수막걸리가 한 건 한 느낌? 물론 장수막걸리가 이 벽만 좀 더 이쁘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? 달빛 유자, 톡 쏘는 탄산과 달달 시큼한 유자 맛이 인상 깊은 막걸리였습니다. 정말 눈을 딱 가리고 마시면 소리라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은 음료수 같은 막걸리였는데 가볍게 마시기 좋은 막걸리란 생각이 들었고 다만 너무 음료수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계속 마시면 달달한 맛 때문에 올릴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가볍게 마시기 좋은 막걸리 중 괜찮은 선택지가 생긴 것 같고 다음번에 달빛 유자를 검색어 해치면 소면팩보다 3위에 뜨기를 바라겠습니다. 금일의 영상은 재미있으셨나요?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금일의 리뷰가 이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술읽는 청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